응답아 안녕 너를 품고 지낸지 어느덧 9개월 쿵쾅쿵쾅 뛰는 너의 심장소리를 처음 들은 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내가 잘하는 만큼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낯선 감정에 힘들 때가 있지만 너를 만나는 기다림이 엄마는 그저 행복하단다 응답아 너를 만나면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해줄 거야 고마워 엄마에게 와줘서 정말 많이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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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